오늘, 2일, 방송되는 SBS 예능 동상이몽 시즌 인헌은 내 운명, 이하 동상이몽이, 에서는 펜신 국가대표 구봉길, 박은주 부부의 파리올림픽 이후 변화된 일상이 그려진다. 올림픽 금메달과 둘째 출산으로 격경사를 맞은 구봉길이 또 한 번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바로 아내, 엄마, 장무와 함께 학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날 구봉길은 아내를 위해 생애 첫 요리에 도전한다. 시켜만 주면 내가 다 한다. 호언장담하며 아내, 엄마, 장모, 새엄마제의 도움은 일절 만류했다고. 중딩 남편 구봉길의 대변 시내 스튜디오가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고지어 구봉길과 새엄마제 사이의 갈등이 폭발해 모두를 긴장시킨다. 이어지는 구봉길의 돌발 행동에 아내, 엄마는 물론 장모까지 합세해, 이젠 알아서 해야지. 라며 타박하기 이른다. 평화로울 것만 같았던 구봉길과 새엄마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방송에서 금에 환영을 했던 뉴 어펜저스,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 선수가 동상이몽이에 재방문한다. 뉴 어펜저스는 올림픽 이후 근황은 물론 현재 이상형과 결혼관까지 공개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오상욱을 10년간 지켜본 구봉길은 상욱이는 후처럼 연애한다며, 어디서도 밝힌 적 없는 오상욱의 연애 목격담을 대방출해, MC 이지혜, 이현희 등 현장에 있던 모든 여심을 설레게 한다. 또한 뉴 어펜저스가 올림픽 3연패를 할 수 있었던 비결도 최초로 공개한다. 사실 우리끼리 만들었다며 생각지도 못한 최특급 비밀작전을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해 금메달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뉴 어펜저스만의 비밀작전은 무엇이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올림픽 3연패 금빛 신화를 쓴 뉴 어펜저스가 이번엔 삼촌으로 변신해 육아전쟁을 치룬다. 둘째 출산으로 한동안 외출을 못한 새 엄마제의 자유시간을 위해 구봉길이 뉴 어펜저스와 와합동 공작을 펼친 것. 뉴 어펜저스는 구봉길의 18개월 첫째 아들과 신생아 둘째의 육아는 물론 집안일까지 도맡아한다. 극한 임무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심지어 훈련받는 것 같다는 심장을 밝혀 웃음을 자아낸다. 이어지는 고된 육아와 집안일에 결국 노출까지 감행하게 된 뉴 어펜저스의 좌충우돌 육아전쟁 현장은 이날 오후 10시 10분 방송되는 너는 내 운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